오늘 지구과학 1년 커리큘럼 가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올해 2023년도 수능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소개부터 할게요 선생님이 박선입니다 박선이고 서울대 지구과학 교육과 졸업했습니다 메가스터디 온 오프라인 강의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셀이라든가 분당대차 시대인제 이런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온라인에서 만나고 싶은 친구들은 온라인에서 같이 만나고 오프라인에 오고 싶은 친구들은 찾아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프라인 시간표가 확정이 되면 다 올려놓을게요 알겠죠?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일단은 선생님이 올해는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과학 공부하시는 친구들 정규하고 특강이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일단은 정규 커리큘럼이 백의학 개념편 백의학 기출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면 코어 특강이라는 커리큘럼이 정규 커리큘럼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심화 특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엔제 들어가고 모의고사 이게 이제 정규 커리큘럼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선생님이 이제 특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강에서 선생님이 이것저것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상 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강을 했어요 올해 대폭 보강을 해서 시작하면 보는 책 이거는 사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작년에 찍어놨던 걸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도록 하시고 어차피 내용이 같아서 그리고 이제 썬라이즈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1월달에 이제 3월학평 대비로 선생님이 3월학평 대비 모의고사라고 안하고 우리 이제 약간 여기는 시즌이 나눠져 있긴 한데 시즌이 나눠져 있긴 한데 그냥 프리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썬라이즈 모의고사 2회 정도 준비를 했고요 뒤에 회차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EBS 변형 모의고사를 좀 낼 겁니다 연결이 물론 50% 정도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EBS 문제들은 우리가 좀 다뤄줘야 되거든요 여기는 EBS 변형 모의고사 플러스 이제 알파 되는 내용들 들어갈 거고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그리고 미드데이 모의고사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철에 여름에 여름 들어가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그런 특강을 준비를 할 거고요 선생님이 그리고 썬머 시즌1에서 시즌2 이게 이제 각 3회씩 들어갈 텐데 엔제와 함께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강점 중에 하나가 컨텐츠들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컨텐츠들을 좀 많이 보강을 했어요 올해 그리고 썬머 시즌3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는 책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1년은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한 번 보시고 정규와 특강을 다 준비를 했다 그럼 각 강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정규 커리큘럼입니다 정규 커리큘럼에서는 이제 시작하면 보는 책입니다 수능 기초 노베환영 노베이스죠 노베이스 그래서 완강 당연히 한 상태로 올라갈 거고요 지금 돼 있고요 지구학 공부법이랑 기초적인 배경 정리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시작하면 보는 책 꼭 봐야 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예 그냥 생으로 아예 몰라 지구과학을 그런 친구들은 보고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을 조금이라도 접해봤다 그런데 뭐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시작하면 보는 책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정규 커리큘럼에 그냥 백야편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바로 개념 완성 왜냐하면 이제 시작하면 보는 책 되게 기초적인 걸 설명을 하지만 백야에서도 디테일하게 올해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풍부하게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볼게요 백야 개념편입니다 이런 커리큘럼 중에 학생들이 당연히 제일 많이 찾는 그런 강좌죠 개념 용어 위주의 완벽한 수능 대비 학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올해 수능을 치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확실하게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갖다 또 접목시키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개념 용어라고 얘기하는 건 용어의 집합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익혀내고 그거를 접목시키는 방법까지 개념편에 다 수록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강의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전부 다 선생님이 그 문제를 풀면서 올해 굉장히 이제 많은 다양한 종류의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접하고 선생님 모의고사도 많이 풀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특정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중에 실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 풀지 못하는 문항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방향성이 틀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구성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기초 빌드업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교과서 전부 다 분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EBS 교재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핵심 내용 수록하고 올해 선생님이 교재를 많이 리뉴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100의 개념편에서는요 전반적으로 없는 내용 없이 다 여러분들 다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개강은 12월 중순 중에 2021년 12월 중순 중에 할 거고요 한 절반 정도 정도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선 촬영된 상태로 개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일단은 아무리 늦어도 한 1월 중순까지는 선생님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2월 말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못할 수도 있으니 1월 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촬영을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학습에 전혀 지장이 없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이 백약 개념편은 선생님이 계획이 지금 개념편만 대략 한 50강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다 습득이 될 거다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다 찍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약 기출편입니다 비기출편 기출편은 선생님이 이것도 이제 총 한 750문항 정도 수록을 해놨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도 뭐 연간 커리큘럼 하는 김에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선생님이 기출편을 되게 잘 찍어놨어요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 하시면 미만하지만 되게 잘 찍어놨어 내 개인적으로 되게 잘 찍었거든 진짜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붙일 거예요 뒤에다가 그래서 올해 기출문제들 그것만 딱 붙여가지고 선생님이 수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기출편은 거의 다 금방 촬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마 다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되게 많이 그 촬영이 된 상태로 여러분들 이제 한 600문항 정도는 내가 촬영을 해놨거든요 600문항 촬영된 상태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 거고 아마 이제 기출을 다시 풀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조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신에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의 주의사항이나 오리엔테이션은 다시 한번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 전 기출의 경우에는 형 개정 교과와 관련 관련된 문항이 수록되고 문제풀이에 필요한 논리적 사고 구조 전달한다 요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좀 자신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아마 한번 공부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출편으로 바로 넘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강은 12월 중순에 같이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심하게 심화된 코어 특강 선생님이 약간 시그니처 강좌랑 비슷한 그런 강좌인데 이게 올해 선생님이 이제 이 책만 두께가 한 250페이지가 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조금 줄긴 할 거야 이게 너무 말이 많으니까 텍스트가 많으니까 안 읽더라고 선생님이 되게 최대한 친절하게 그걸 넣어놨는데 그래서 텍스트를 조금 양을 줄이긴 할 겁니다 그래도 이제 뭐 새로 들어간 내용들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다시 지피를 할 건데 지구학원은 고난조주제 위주로 진행하는 강좌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여름 강좌인데 그래서 고지자기, 별과 특이은하, 우주론, 엘리뉴얼 아니냐, 기후변화의 요인, 복사평형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본 단계 문항이 최고난도를 어떻게 출제할 수 있는지 출제 과정들에 대한 사고의 시퀀스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요 선생님이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들이 1단계에 들어있는 거야 이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이 있는데 2단계로 넣으면 한 두 개씩 접봉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그리고 한 3단계 넘어가면 이게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한 문제에 다 들어가 있는 이번 수능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죠 어려운 문제들이 한 문항에 개념이 한 5개씩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복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코어 특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주로 다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조건 해석, 자료 해석 이런 방법들 선생님의 필살기들을 다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작년 기준으로 한 5월달쯤에 개강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올해도 비슷하게 맞춰서 개강을 할 거고 선생님이 현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강좌 중에 하나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겁니다 엔제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강은 아니고요 그 엔제입니다 엔제 그냥 엔제 엔제인데 선생님이 역대 모의고사 및 엔제 교재 중 중난도 우수문항 수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중난도라고 하는데 고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중난도에서 고난도 사이인데 약 300문항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300에서 350이라고 쓴 거는 더 들어갈 수도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대략 한 300문항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냥 작년에 이제 선삼유고제라고 선생님이 넣었는데 올해는 그냥 선삼백제나 그냥 엔제 형태로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갖다가 출간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6월 중순쯤에 개강을 할 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특강은 아니고 정규 커리입니다 정규 커리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에 보는 책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는 책 이거는 추석 특강으로 매년 진행하는 책이에요 선생님이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9시간 정도의 전체 강좌를 전체 범위를 갖다가 빠르게 정리하는 스피드 이야기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그 6평 9평 그리고 작년 수능 9평이 치러진 이후에 이 강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6평 9평 그리고 그 전에 수능 이 3개의 단원 3개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단원별로 소팅을 해가지고요 전범위를 갖다가 공부하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커리큘럼은 특강입니다 이거는 모의고사 선라이즈 모의고사입니다 3평 대비 선라이즈 모의고사 프리퀄이라서 3평 대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모의고사를 좀 구성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해본 모의고사를 개강을 할 겁니다 이것도 선촬영을 해가지고 개강을 할 계획이라서 아마 여러분들 실무를 받으실 때는 이미 촬영이 완강이 돼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미리부터 좀 내놓는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 왜냐하면 이제 모의고사 수요가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 모의고사를 좀 구성을 할 때 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좀 가는 게 맞겠다 단계별로 좀 가는 게 맞겠다 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미리부터 이거는 1월달 쯤에 내놓을 겁니다 선생님이 1월 중순 쯤에 모의고사를 미리 내놓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BS 변형 모의고사 EBS 변형 모의고사는 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EBS는 그래도 연계율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니? 그치? 그래서 변형 모의고사 2회분을 갖다가 개강을 할 건데 이게 모의고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플러스 알파 요소가 들어갈 겁니다 이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라서 나중에 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약간 비장의 무기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별건 아니고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별건 아니고 플러스 알파 문제들이 좀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좀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이 회차에는 우리가 EBS 관련된 걸 좀 더 집어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미드데이 모의고사인데 6평 대비입니다 이게 6평 전에 선생님이 모의고사 2회 정도 더 개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2회분을 더 개강을 해서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마련을 할게요 자리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도록 선생님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파이널 썸모의고사입니다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예년에 이제 학생들이 그 모의고사 회차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얘기를 해서 각 시즌당 3회씩 총 9회에다가 앞에 것까지 닿으면 총 15회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모의고사 회차수가 거의 2배로 늘어났어요 약 2배 정도 늘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모의고사를 수록을 하고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이제 치를 수 있도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1,2는 구평 대비 모의고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시즌3는 마지막에 이제 구평의 출제 트렌드를 반영을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의고사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된다 이번에 이제 컨텐츠 기본적인 커리큘럼 플러스 플러스 알파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올해 수능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것만 다 제대로 공부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가능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자, 1년간 교재 컬렉션입니다 작년 교재라서 올해 교재랑 표지는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걸어온 길들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교재들을 내놓고 있고요 이것들을 다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강조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매번 연관 커리큘럼 찍을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생각하는 힘이라는 게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가 뭐냐면 어떤 개념들 간의 연결 고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A라는 개념이 있고 B라는 개념이 있고 C라는 개념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인과 관계들이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인과의 연결 고리를 우리가 이어줘야지 특정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수능에서는 이런 걸 갖다가 물어볼 때 이게 왜 그럴까요? 물어보면 이거와 이게 떠올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혹은 어떤 개념들이 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어 그러면 이 세 개의 개념을 합쳐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개념을 공부했는데 문제를 못 풀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 개념 공부 안 한 거야 그건 그냥 책을 읽은 거예요 봐봐 얘들아 우리가 독서를 해 독서를 하면 거기 있는 내용들 다 아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 강좌 들으실 때 선생님이 이걸 되게 강조를 할 거거든요 생각하나니 개념 우리가 진짜 기초 빌드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게 기본기가 필살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기초 빌드업에서 어떤 특정 개념들을 아주 정확하게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거 각인 시키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각인된 머릿속의 개념들을 이어나가는 거 이게 생각하는 힘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좀 많이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논리 구조를 잡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논리라는 게 여러분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뭐냐면 왜 그러니? 과학은 여러분들 인과 비교야 무조건 이거 왜 그러니? 이거만 생각하면 돼 어떤 상황인데 이거 왜 그러니? 이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알려면 그게 왜 그런지 알려는 용어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 익히고 그거에 인과관계를 연결해 나가는 거 이걸 같이 한번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잡아 드릴 테니까 이런 힘들이 많이 키워지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능 때 무서울 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적과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개념을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 개념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요 그쵸? 문제풀이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목적성을 잊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를 할 거거든요 선생님이 개념 편에는요 개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개념과 바뀐 교과 과정의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목적성에 맞게 학생들의 생각을 드라이브해 나갈 겁니다 같이 생각을 드라이브하는 과정을 갖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웠고 뭘 배웠고 뭘 배웠고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목적과 본질이라는 건 여러분들 문제풀이가 본질적인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을 갖다가 봤을 때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개념을 보고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 안 풀려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갖다 계속 리마인드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게 공부의 본질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 과정들조차도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학습의 애티튜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드릴게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자신을 믿자 이게 마지막 되면 수험생활은 여러분들 사실 굉장히 힘든 과정 중에 하나야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게 스스로를 믿어야 된다 항상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어주니? 그치? 내가 나를 계속 믿으면서 스스로를 계속 북돋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요 결과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물론 결과가 잘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야 그치? 근데 수능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뭐랄까 불확실성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스스로를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에 대한 확신이 계속 생겨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갑시다 선생님도 나는 끝까지 열심히 해 얘들아 같이 끝까지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매년 수험생활입니다 매년 알겠지? 같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만점을 위한 작은 발걸음의 시작이니까 함께 합시다 여러분들 알겠죠? 함께 합시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강의를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여러분들 알겠죠? 선생님 할 얘기는 여기까지가 다예요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